통일대교에서 농성을 했죠. 자유한국당 현재 입장은 이렇습니다. 살인마 김영철이 대한민국을 범했다. 문재인 여권은 살인마 김영철에게 샛문을 열어주었다. 이것은 국정농단이고 반역행위다. 그런데 김영철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남북군사회담 때 북측 대표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한국당을 밟으면 사살할 대사에 관한 김영철은 당시 판문점 남측인 평화의 집에서 해당을 했죠. 남쪽당을 그때 이미 밟은 겁니다. 그렇게 사살을 하고 싶었으면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그때 했어야죠.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은 사살하는 대신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남북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다. 남북권등은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남북대화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김영철을 두고 이렇게까지 환영에 논평을 냈으니 반영은 자유한국당이 그때 이미 한 거죠. 그럼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통일대교에서 농성을 해도 애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조 반영이다. 김호준의 지적이었습니다. 신사인의 김은지입니다. 감기는 어때요? 네. 좀 많이 나았는데 여전히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네요. 코맹맹이 좀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 뭡니까? 비강에서 나오는 소리가. 비강에서 나오는 소리가 더 낫다. 감기에 좋은 점도 있네요. 이 보수의 김영철 사살 후회임은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대교에서 모두들 몰려와서 시위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후에는 또 광화문으로 왔습니다. 청계천 광장에서 시위를 했는데요. 퍼포먼스도 아주 제가 보기에는 인상적인 퍼포먼스였어요. 네. 들어 놓았습니다. 풍찬노숙이죠. 그런데 당시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집권한 시절에 김영철 환영 논평이 있었다고 했는데 TV조선에서도 격이 높아진 군사회담이라고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김정은 의지 없이 이렇게 됐을 리가 없다. 김정은이 대화에 강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계속 칭찬하고 환영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명칭도 어려워요. 군사열 1위거든요. 황병서 체룡의 노동당 비서도 마찬가지고 황병서 당시 총정치국장은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왔어요. 네. 그랬죠. 그때 김무성 전 대표하고 웃으면서 악사하고 같이 사진 찍고 헤헤 웃고 있습니다. 군복 입고 참석했어요. 군복 입고. 지금 자유한국당에 논의 되려면 연평도 폭역의 책임자 황병서 즉각 체포해야 되거든요. 사살하거나. 하여튼 이 사안은 저희가 잠시 이후에서 여야 모두 한 분씩 모셔가지고 쟁점이 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는요. 네.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토마스 바의 아이오 씨 위원장 폐의식을 앞두고요. 결산 기자회견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단히 성공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선수촌과 경기 시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면서요. 여러 이유에서 아이오 씨는 평창올림픽에 크게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하이라이트로는요. 바 위원장은 남북 공동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출전을 꼽았습니다. 폐막식 때 칭찬해야죠. 칭찬해야 되는데 남북 공동 입장과 남북 단일팀 출전이 하이라이트라고 말하면 이건 종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면 종북이 되는 건데.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보면 입장권도 초과 판매했다고. 판매률을 넘어섰다라는 거고요. 초과 판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표치를 초과했다라는 점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까지 동계올림픽 역대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유료 관중도요. 그러니까요. 이건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동계올림픽 하기 전에 동계올림픽 이전에 학예올림픽도 그랬는데 적자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올림픽 해봐야 시설만. 리우올림픽 같은 경우에 올림픽 끝나가서 시설이 폐허가 된 것도 계속 보도했었는데 이번에는 흑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조직위가 그렇게 밝혔는데요.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3천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지만 지금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재정을 달성했다라면서요. 흑자재정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올림픽이 실패할 것이다. 혹은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은 일본 보도가 가장 심했어요. 일본 관련 보도를 주기적으로 저도 챙겨봤는데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다. 이런 보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었고 전 세계적으로 였습니다. 일본에서만 많이 있었습니다. 역대 최악이다. 그리고 얼어 죽는다 가면 이런 보도하고 이상한 보도 많았어요. 그리고 남북 공동 입장이나 단일팀 논란에 대해서 적적으로 우리 보수와 같은 입장 이해를 같이 하는 보도가 많이 있었고 우리 보수와 이 아베 정권이 올림픽에 대해서는 입장이 매우 유사했다. 그 외에 유사한 지점도 많지만 하여튼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외신도 되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외신 평가 대부분 긍정적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ioc도 엄지를 치켜세운 올림픽 운영이었다면서 선수촌이 완공되지 않았던 2016년 리오올림픽과 비교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타임지도요. 훌륭한 빙질과 설질 덕에 경기장에서 신기록이 쏟아졌다면서 한국이 오랫동안 애쓴 결과다라고 했고요. 미국 CNN은 미래기술이 집결된 올림픽을 목격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먹고 자는 것을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큰 의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종 올림픽 때 앞에는 칭찬하고 뒤에는 뭐라고 할 때 항상 나오던 게 먹고 자는 문제였거든요. 선수들의 워낙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어떤 식성과 또는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도 다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네 이번에 선수촌에는 메뉴판이 18페이지에 달했다라고 하는데요. 요리사 180여 명이 한식 양식 한랄푸드까지 다양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걸 잘 먹는 걸 잘해줘야 돼요 선수들한테. 네 폭스뉴스가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먹는 걸 잘해주면 불만이 없습니다. 먹는 걸 아주 잘해줬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이번에 여러 종목이 있어서 처음 본 봅슬레이 메달달 주부가 알았어요. 그렇죠. 스케일러토는 전망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컬링도 그렇고. 새로운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목이 가진 재미에 눈을 떴잖아요.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그런데 동계올림픽은 대부분 장비가 있어야지 하는 종목이 많아요. 시설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봅슬레이 어떻게 탑니까. 설상 빙상 다 필요하죠.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이 기후도 그렇기도 하지만 설비도 없고 그래요. 저는 아쉬웠던 게 동계올림픽 볼 때마다 아쉬웠던 게 우리 일본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 그것도 쇼트트랙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들에서 메달이 안 나오잖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아시아 동계올림픽 메카로 평창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아시아 봅슬레이 센터, 아시아 스켈레톤 센터, 아시아 컬링 센터에서 아시아 선수들을 겨울마다 이렇게 모아서 대회하고. 물론 동계아시안 게임도 있지만. 네. 지금 유치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채문순 강원도지사가. 채문순 지사 신났겠죠. 제일 신나는 분 중에 한 분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저변을 좀 넓혀서 아시아 선수들도 이런 스포츠의 재미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아주. 그저는 특히 저기 컬링. 그거 왜하나 싶었거든요. 맨날.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아니 그 이전의 올림픽 때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보니까 저거 왜하나. 쓸데없이 바닥질 저거 저거. 청소하는 거여서 굉장히 무의미한 게임 같았는데 역시 재미를 아니까 즐거움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하여튼 아시아 저변을 넓히는 메카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 북한 대표단 또 미국 대표단 속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미라인 대북라인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죠. 네. 어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박람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제 팻막식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고위급 대표단이 나와서 이번에 미국과의 대화를 하겠다라는 신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방카는 북한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방카는 만나지 않겠다는 거지. 지난번 펜스 부통령의 대실패. 사실 이거 대실패였거든요. 외신들도 외교 외교는 대패했다 미국이 완패했다 이런 식의 평가도 많았고 펜스 부통령이 돌아와서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그렇게 손스럽게 세련되지 못하게 했었어야 하느냐 메시지 전달을. 그런데 이번에 미국 대표단이 만약에 정말로 북한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으면 포함되지 않았을 일분들이 있어요. 네. 에일리스 누커 미국 NSC 한반도 보좌관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에다 보면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이거든요. 북미국. 담당자의 육자회담 때도 했던 이런 사람들이 라인업이 돼 있는 거 보면 이방카는 페인트 모션이고 만약에 대북관계 북미관계 문제에서 보자면 실제로는 이들이 만난다는 얘기하지 않고 비공식으로 접촉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런 라인업들이 각각 북한과 미국에서 이렇게 쭉 왔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또 김영철 부위원장 박남도요. 미국의 제재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왔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미국이 협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최대 규모 제재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언론들이 최대 규모 제재를 열심히 보도를 했는데 그런데 진짜 보도할 내용은 그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연설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희망 그리고 희망하건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도 함께 던졌습니다. 뜬금없이. 최대 규모 제재를 얘기하면서 뒷부분에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켜보자.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협상단을 대북라인 또 북한에서도 이렇게 대미라인을 보낸 것이 이미 이야기가 됐고 진도가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최대 규모 제재를 일부러 발표한 것이다. 뜬금없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김영철 부위원장도 북미 대화에 충분한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뭐가 진행이 물밑에서 됐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생각해 보면 과거에 지금 김영철 사설 얘기 나오는데 아웅선 폭파 같은 그런 사건 뒤에도 대화를 했죠. 남북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세동 안기부장과 박철원 특보가 북한을 가서 김일석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수 뉴스도 마찬가지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보고를 받았다라고요. 그러한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보고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확보한 문건 제목은 VIP 보고입니다. 작성 시점은 2009년 중반으로 미국에서 진행 중인 다스의 투자금 반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하는 형식으로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스모킹건입니다.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해서 물론 삼성이 인정했고 인정했는데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VIP한테 보고를 한 문서의 내용이에요. 그 문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스 소송비용은 12만 5천 달러씩 매월 삼성 계좌에서 나가고 있다. 문건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쪽은 알지도 못했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VIP 보고 문건이 나와버렸네요. 이거 부인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어제 아들 이시영 씨도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는데요.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어떻게 바뀔지도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은 확정이고요. 남은 가장 큰 갈림길은 그거겠죠. 구속 기소하냐 불구속 기소하냐. 네.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따르면 구속 기소로 검찰이 보고 있다는 식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검찰이 이제 검찰 나름의 정무적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이 두 명이 동시에 구속된 역사가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다른 나라에도 드문 역사라고 봅니다. 있는지 없는지 제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검찰은 정무적 고민 혹은 판단 이거 도대체 사안으로는 당연히 구속 기소죠. 사안으로는. 사안을 놓고 보면 명백한데 저는 검찰이 그런 고민을 하면 안 된다 봅니다. 그런 정무적 정치적 고민을 검찰이 왜 합니까? 그냥 원칙대로.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해당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제 이름도 지금 검색어에 쫙 올라와 있고. 갑자기 먼저 그 이야기를. 제가 뉴스에 소재가 됐기 때문에 미투운동 관련해서 자체 미니를 좀 짧게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옵션 자리처럼. 조선일보도 아주 재미있는 제목. 김호준 미투 진보적 문정부 지지자 본열 공작. 이렇게 보았어요. 조선일보 아주 신났어요. 그래서 자체 미니를 스스로 인터뷰하는 것으로. 이런 제목은 제가 마치 미투운동의 공작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모략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도하는 매체에 있어요. 의도적으로. 진보는 성폭욕을 눈 감아줘야 된단 말인가. 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있습니까? 조선일보가 대표적인데. 신났어요. 원래 모략을 아주 신나게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신났겠죠. 네이버도 원래 제 이름이 들어가는 기사는 좋은 기사가 뜨는 법이 없습니다. 검찰 출동 이런 건 안 뜨지. 네이버도 신났고. 검색어도 이렇게 아침부터 네이버가 올려주는 경우는 천만에요. 그런데 신나할 게 없어요. 제가 원했던 상황이고. 생각보다 빨리 왔지만 뜻대로 해서 고맙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잠깐 정리하면. 저는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지. 미투가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금태선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금태선 의원의 주장의 요지는. 그런 제 말이 미투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에요. 금태선 의원은 할 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금태선 의원과 저를 싸움 붙이는 건 소용없으니까. 그만을 하시고. 그럼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금태선 의원의 우려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아주 잘 살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투 운동은 진보 보수할 거 없이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권력과 위기에 의한 성적 폭력. 그걸 고발하고 문화를 개선할 이게 절호의 기회가 온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누군가는 진보 진영에 대한 공작의 소재로 만들고 싶어한다. 이렇게 되면 이 중요한 기회를 진보 진영 내의 젠더 갈등으로 가둬버립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잡히면 미투 운동이 흔들려요. 진보 진영 내의 분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 미투 운동을 진보 진영에 대한 공격 소재로만 그렇게 연결해서 그렇게만 이용하려는 의도와 시도를 볼 때마다 이미 보수 정당에서는 청와대가 사과하라고 성명도 내고 댓글부터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기사도 이미 있습니다. 많이. 이럴 때는 진보적인 여성 지지자들은 당황해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게 바로 미투 공작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력, 그런 기사, 그런 의도를 볼 때마다 여성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닥쳐라. 시끄럽다. 꺼져라. 이게 진보 보수인 문제가 아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런 프레임을 깨야 돼요. 이 운동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 이 운동을 이렇게 이용당하는 것을 차단하고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 외지 안 그러면 본질은 사라지고 운동은 승을 대고 공작이 남는다. 제가 우려한 바는 그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이 타이밍 했는지 뉴스 공작이 제 개인의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팟캐스트에서 자세히 다시 이야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투하니까 또 하나 생각났는데 지난주 뉴스룸에 JTBC에 박은정 검사가 출연했어요. 제가 박은정 검사에게 민이 하는 김에, 저에 대한 민이니까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이. 뭐냐면 낙공수 시절에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경원 의원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을 조속히 기소해달라고 청탁했다. 이런 주장을 한 장 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저희를 고발을 했어요. 그러고 정신 요지경입니다. 제가 나경원 의원과 참 여러모로 악연인데 같은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요지경이에요. 그런데 그때 저희를 살린 게 박은정 검사예요. 당시 인천지검 소속이었는데 박은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신이 김판사로부터 조속히 검토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임영박 시절인데 현직 검사인데 어떻게 나서서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에 끌려다니겠구나 했는데 체포영장 얘기도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박은정 검사가 본인이 나서서 공안수사팀에 당시 이 사건을 수호하던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살아났어요. 박은정 검사는 그 말을 하고 사표를 냈죠. 나중에 반려되긴 했는데 크게 문제가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인가 이따가 박은정 검사 만나서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커피 한 잔만 사드렸습니다. 고기를 한 번 사드려야 되겠다. JTBC 보도를 보면서. 숨겨진, 잊혀진 이야기인데 갑자기 고맙다는 말을 못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